중구야, 시작하자 바로 올라와? 안 올라오는데 영상? 아, 올라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이제 채팅창으로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보충수업이고 이벤트 특강이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채팅창으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또는 뭐 저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인사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편하게 소통하면서 강의 진행할 거니까 자, 일단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를 내고서 문제를 풀어봐서 답을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푼 사람보다 답을 제출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9명 최종 제출했는데 좀 더 표본 수가 좀 많아야 어떤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더 잘 캐치해서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워하는 걸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빵점마저도 괜찮고 지금 단계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합격을 위한 거지 지금 점수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능한 답안지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통계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처음이니까 차차 이제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좋은 수업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상 보니 헷갈리죠? 헷갈려요 경제론 내용은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처음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첫 번째 학기론의 고비가 경제론이다 그래서 경제론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심기일전 수업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오늘 수업 10문제가 있는데 일단 10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 10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3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4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다 배운 건 아니다 보니까 응용문제나 조금 심화된 문제가 1문제, 2문제 더 출제될 수 있지만 경제론 5문제 출제될 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10문제만 정확히 안다라면 본 시험에서 경제론 3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고 경제론에서 3문제 이상 맞추면 사실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오늘 뭔가를 좀 깨닫고 다시 스스로 공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명확하게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요 저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출제 난이도가 이 정도인가요? 하는데 이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자세히 따져보고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해서 과연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인지 풀 수 없었던 문제인지 뭔가를 실수했는지 놓쳤는지 한번씩 따져보도록 하죠 테리우스 황 테리우스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요 많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이 테리우스라고 제가 테리우스가 잘 누군지 몰랐는데 캔디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까 테리우스라는 말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죠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심기일전 1회고 일단은 12월 달에는 제가 12월 10일 날 제가 학계론 심기일전 경제론을 했었고 일단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죠 이소원 교수님께서 세법 심기일전을 해서 조세총론 파트를 설명해 주신다 그래요 교수님 말씀이 심기일전하고 수업만 잘 들어도 16문제 중에 15문제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그때 잠깐 놀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벤트로 노래나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뭐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자 1회차 보죠 자 정답률을 이제 19명 제출하셨어요 시험 본 사람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19명이 제출하셨고 자 정답은 여기 이렇게 4번인데 3번도 많이 체크하셨고 1번도 많이 체크하셨고 이렇게 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제가 심기일전을 하면서 새로운 목표로 90% 이상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노력하시길 바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학개론 개념서 23페이지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 공부하는 교재가 스마트학개론이죠 1월 달도 스마트학개론을 공부할 텐데 자 스마트학개론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 잠깐 23페이지를 떠들러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긴 한데 원인에 따라서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심기일전을 이렇게 활용해서 수업을 더 진행하는 건 정규 수업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심기일전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거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명확히 알아가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를 제대로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헤어스탈은 감사해요 하여간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자 보죠 일단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경제론에서 일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해당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게 된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이때 관계는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 있죠 A가 비싸면 A를 안 사게 되는 게 시장의 논리예요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해당 재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까지 변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은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또는 금리나 인구수나 또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 같다는 심리 예상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 원인부터 여기 결과까지의 과정을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부터 이 결과까지의 과정을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하나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이 결과는 이 재화가 만약에 A에 A라고 관심을 갖는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하는데 A의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원인이 A의 가격이냐 아니면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냐에 따라서 즉 여기서에서 여기까지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A가격이 A가격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이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재화의 가격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을 뺀 나머지 요인 무수히 많겠죠? 하나 뺀 나머지니까 무수히 많은 요인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곡선 상은 곡선 위에서 라는 말이에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말은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거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때 곡선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이죠 우하향하는 곡선 여기서 이 곡선 위에서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다시 한 번 보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곡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인데 이 표현은 사실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움직인 모습이 우상향으로 간 것처럼도 보이고 좌하향으로 간 것처럼도 보이죠 그래서 우측이라는 말과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말과 우측이라는 말과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는 말을 똑같게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상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했다가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곡선이 이동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측 같다는 걸 우상향으로도 표현하고 좌측으로 같다는 걸 이렇게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 이게 수요의 변화인데 이 우측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좌측이라는 말 중에 이걸 좌하향으로 이동했다 얘가 왼쪽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오류가 아니다 이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곡선이 이동할 때 우측이냐 좌측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측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상이다 하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곡선이 이동했냐가 수요의 변화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가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간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걸 배웠는데 제가 배웠던 걸 지문으로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 보죠 아 네 이제 칭찬 감사 인사는 그만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감사하고 이제는 이제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에서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큰 의미가 있거나 따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 글을 보고서 따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수업 중에 집중하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고 감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요즘 제가 합격자 모임에 가서 합격생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기였는데 자 1번 문제 보죠 자 수요의 수요량은 수요의 정이죠 자 일정 기간 동안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이니까 수요 공급은 유량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양이고 중요한 건 얘죠 얘가 시험 문제 예를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으로 말이 없어도 구매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걸 유효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효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가장 중요해서 1번 지문을 틀리게 낸다면 얘를 틀리게 내요 구매하려고 하는이 맞아요 구매하려는이 맞고 실제 구매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수요 공급은 사전적 의미니까 자 두 번째 보죠 A제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A를 샀을 때 B제화의 수요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A 살 때 B를 샀다는 거예요 어? A를 샀는데 왜 B를 샀지? A와 B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 제화의 관련성이 있을 때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가 있었죠 자 비슷한 걸 대체제라 그래요 근데 비슷한 대체제는 얘를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살 필요가 없어요 얘를 안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두 제화의 관계가 있을 때 살 때 다른 걸 안 샀다 안 살 때 다른 걸 샀다 이렇게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두 제화는 대체제 관계 자 보완제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도와준다 보니까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샤프가 있으면 샤프심이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치약이 있으면 칫솔이 있어야 되듯이 얘가 있으면 얘도 도와주는 거 살 때 사야 되거나 없으면 얘도 필요 없으니까 안 살 때 안 사는 거 두 제화의 수요의 방향이 반대면 이건 보완제 아니 동일한 방향이면 보완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제화의 관계를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구분할 때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하면 보완제 안 살 때 사는 것도 대체제 안 살 때 안 사면 이건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돼요 경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제화의 관계 대체제 보완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살 때 샀더라 A 있으면 B가 도와주는 관계니까 얘도 필요하니까 산 거죠 두 제화의 관계는 보완제 관계다 맞네요 자 3번에 보죠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돼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어요 그럼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거냐 수요의 변화라고 할 거냐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격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오를 것 같다라는 심리 예상 이 심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니까 이 변화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자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동한다 맞고 여기까지 자 곡선 이동해야죠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 예상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예상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자 증가했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우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네요 자 네 번째 보죠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자 수요량이 변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역시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보니까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대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임대주택에서는 임대 임차가 있을 거예요 임대는 공급이고 임차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고 임대 임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임대료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론에서는 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과 똑같은 말이에요 임대주택시장에서의 해당제와 가격은 임대료니까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곡선 위에서 이동해야죠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왔어요 틀린 얘기예요 곡선이 이동하면 안 되고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옳게 바꾸면 이 지문은 곡선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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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렇게 나오고 아직 우리 기출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연습해 볼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라는 말이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P 세로축 가격 Q 가로축 양을 얘기하고 수요 곡선 오른쪽 이렇게 내려갔죠 이런 모양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인데 자 그러면 곡선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냐 이렇게 이동해야 될까 이렇게 이동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겠냐 이렇게 가겠냐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하죠 양이 중요하니까 근데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서 양이 줄었대요 그러면 이건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양이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곡선 위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결론은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 어디냐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점이 좌상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 중요한 건 사실 아까 수요의 변화에서 곡선이 좌측 우측 가냐 이걸 곡선이 우측 가는 걸 우상향으로 간다 좌측 가는 걸 좌하향으로 간다 곡선 이동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그때는 상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출제자가 어렵게 낸다라면 이 지문을 낼 수 있어요 다시 어렵게 나온다라면 새로운 유형으로 자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곡선 위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방향은 좌상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방향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출제자라면 낼 거예요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틀린 건 4번이 틀렸죠 이건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죠 자 소득이 증가하여 이렇게 나왔네요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량이 증가하면 역시 수요량이 변하게 됐어요 원인부터 결과까지 이 변화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원인이 소득이니까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하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걸 우상향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이건 곡선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틀리게 내진 않아요 출제자가 그러면 경제학을 잘 모르는 출제자가 낸 거래서 분명히 이의제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하다 곡선이 이동할 때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3번도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예상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수요에 변하고 그럼 곡선이 이동하죠 곡선이 이동하는데 우측이란 말 대신에 우상향이다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이게 중요해요 좌상향 쪽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방향은 좌상향이든 우하향이든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번에는 4번 자 그러면 이제 답 잘못 체크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 지문들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건 경제론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인데 오답이 정답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잘못 체크한 거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이 문제는 1년 내내 모의고사를 보든 다른 시험에서 뭔을 보든지 간에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듣고 잘 모르는 게 있더라 그러면 오늘 수업은 사실 정규 수업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뭔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뭐 진도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10문제 못 풀고 오늘 뭐 2, 3문제 풀고 다음에 하겠다 이래도 뭐 큰 저 부담 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하나라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바쁜 시간에 쪼개서 오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정규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이 시간 좀 여유 있고 학교론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은 4번이었고 그리고 알겠다 그러면 뭐 알겠다든 완료했다 뭐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이런 답글 정도 닫아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좀 넘어가는데 심리적으로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알아들었으면 알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든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좀 보고서 해서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보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1번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까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인데 이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 변하게 될 때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요량의 변화가 되려면 이 원인은 그 재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해야 돼요 이게 A라면 A의 가격이 변해서 A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자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이게 A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게 A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든 인구수든 금리 변화든 가격 예상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A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 과정을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서 여기는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로축의 양이니까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는 건 양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 가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왼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걸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근데 이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량이 증가하면 곡선이 이동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다 곡선이 우측이나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근데 중요한 건 우측보다 중요한 건 곡선이 이동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해당 제어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해요 그럼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죠 그러면 곡선의 위에서 점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됐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해당 제어 가격이죠 그러니까 쌓으면 산다죠 쌓아서 사게 됐다 그러면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곡선 위에서 양이 증가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데 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우, 하, 향하는 방향으로 우, 하, 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내년에 3, 4회 대비 모의고사 때 분명히 문제를 낼 건데 이거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방향은 양이 증가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오른쪽 가야 되면 우, 하, 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 곡선이 우, 우, 하, 향 모습이니까 자, 그래서 보죠 완료 이해, 이해, 이해했다, 이해했다 곡선 상에서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 이거예요 자,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 위에서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가로축이니까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왼쪽 가면 양 감소 근데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 것은 수요 곡선 위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곡선 위에서 우, 하, 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해당자와 가격이 비싸서 얘를 안 사게 됐다면 곡선 위에서 좌, 상, 향으로 움직인다 곡선 위에서 좌, 상, 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방향이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밖에 없다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심기일전을 하면서 제 시생분들도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정규 수업보다 좀 더 심화된 부분이나 응용된 부분도 좀 다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심화되거나 응용된 부분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내면 나중에 남들 좀 틀리고 어려워하는 문제도 이 심기일전을 통해서 더 잘 맞을 수 있고 곡선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헷갈리죠 헷갈려서 수업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1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문제였고 자,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 자,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의 모의고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고도 했고 자, 2번 문제인데 정답이 이렇게 반절 이상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많이 맞았는데 1번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1번보다 정답률이 높네요 잘하신 거고 나중에는 이게 90% 정답률이 될 때까지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보죠 어떤 문제인지 자, 문제에 이제 정규 수업 때 제가 열심히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아파트 시장에 얘가 중요하죠 해당 지어가 아파트인 거예요 관심 있는 해당 지어가 아파트고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측으로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건 자, 수요량이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해당 지어하는 아파트죠 자,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곡선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곡선이 이동했다면 아, 이 변화는 수요의 변화일 거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었는데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원인은 하나를 뺀 나머지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뭐냐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걸 수요의 변화 그래서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고 우측으로 갔으니까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요인들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이 문제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이니까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원인이 아파트 가격일 때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더라도 곡선 이동하지 못해요 곡선 위에서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절대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 없고 얘는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니까 이거 뺀 나머지인데 자, 근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얘는 수요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요인은 수요나 공급 모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공급에만 공급의 변화만 일으키는 요인 공급의 변화만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 세 가지가 첫 번째 생산요소 가격이에요 생산요소 가격 이 생산요소는 원자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같은 거 얘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니까 원자재는 만드는 사람와만 관련이 있지 수요자와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생산기술 역시 생산기술이 변화되는 건 생산기술이니까 공급차와 공급만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공급자 수 이 세 개는 공급만 변화시키지 수요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여기에 생산 공급자 이런 거 나오면 공급만 관련이 있겠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원자재라고 나오면 생산요소라고 나와도 이건 뭐 공급가만 관련이 있겠네 라고 대충 찍어도 맞을 수 있겠는데 원자재라고 나오면 원자재가 생산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죠 이건 공급가만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공급가만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변하는 건 얘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수요의 변화를 일으켜서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맞아요 다만 이제 수요량을 증가시켜서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할 거냐 얘가 곡선을 우측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좌측으로 가게 할 거냐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자 보죠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을 예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상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안 사야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야 지금 사야 이득을 보겠죠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안 사는 거예요 수요량을 안 사니까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일 거고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많이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 좌측으로 이동시킬 거고 금리가 내려갔대요 그럼 대출 받기 쉬우니까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많이 살 수 있겠죠 수요의 증가 선호도가 증가했다 아파트 인기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선호도 인기가 높아졌으면 많이 사겠죠 증가 여기까지는 이제 알 거예요 상수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이 중요하죠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나왔어요 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 아파트가 해당 지화하고 이 주택은 아파트와 관련성이 있는데 대체관계가 있는 다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 이 주택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이 주택을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얘가 비싸니까 주택을 이 주택을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을 안 살 거예요 비싸니까 안 산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관계라는 건 살 때 안 사고 안 살 때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택 안 사면 대신 누굴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야죠 그래서 아파트를 산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샀으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니까 아파트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아파트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주택을 비싸니까 안 사고 대체관계인 아파트를 사니까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겠다 얘까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개 이렇게 되겠네요 2번 3개 물론 이제 정답은 많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야죠 중요한 문제고 출제자가 사실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유형이고 여기서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파트라는 해당제와의 곡선을 이동시키는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럼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수요량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이게 곡선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얘 하나를 제껴놓는 거 수요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공급과만 관련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생산요소 가격, 원자재 같은 가격 생산기술 변화, 공급자수 얘는 수요와는 관련이 없고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생산요소 가격이니까 얘는 공급과만 관련이 있으니까 제껴놓고 근데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래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 곡선이 우측으로 가려면 수요량이 증가되어야 되니까 여기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 중에서 수요량을 증가시킨 요인을 찾아봤더니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수요량을 감소시킨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인구 줄면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많이 살 거니까 수요량이 증가시킬 거고 인기가 많아져도 많이 사겠죠 증가시키는 거고 대체관계인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와 대체관계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택이 비싸졌으니까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은 예외 없이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가 비싸면 안 사요 그래서 이 주택 비싸니까 이 주택 안 산다 그런데 이 주택과 아파트가 대체관계니까 주택을 안 샀으면 아파트를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이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변한 거죠 수요의 변화인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면 그 재화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할 때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수량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면 이건 수요의 변화예요 자 그렇다 자 한번 보죠 엄청 헷갈렸습니다 이해했어요 헷갈린 건 잘 수업 듣고 해결했으면 좋겠고 2번 문제 이해했다 이해했다 주어하는 거 생각 번뜩 안 나네요 번뜩 이제 번뜩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자 이 문제 풀 때 먼저 제껴놓는 거 이게 번뜩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모의고사에 아주 자주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학교론 풀면서 이런 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힐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냥 맞았네 틀렸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걸 한 번을 좀 더 정확히 여기 내용 중에 하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이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한 문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려고 노력하시는 지금 시기가 그런 내용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를 잠깐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효용이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재화 자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 도와준다를 보완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이걸 부분할 때 이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련성이 있는 두 재화가 있을 때 이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를 살 때 다른 걸 안 사면 수량의 방향이 두 재화의 수량의 방향이 반대면 살 때 안 사는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얘 샀으니까 비슷한 거 다른 거 필요 없겠지 얘 안 샀으면 비슷한 거 다른 거 필요하지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관계 두 재화의 수량의 방향이 동일하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샤프 사면 샤프심도 사야지 치약 사면 칫솔도 사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 이걸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이제 산다 안 산다라는 말 대신에 가격이 나오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나오면 모두 다 우리 수요법칙은 예외 없이 다 적용되니까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걸로 수요법칙을 적용해서 가격이 제시되면 살 거냐 안 살 거냐의 수요량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본다라면 스마트학교론의 21페이지 내용이죠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얘를 한번 보죠 자 A 가격이 비싸졌는데 느닷없이 시장에서는 B를 사게 됐대요 야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샀지? 어 A와 B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지? 라고 할 때 A가 비싸면 A를 안 살 거예요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A 비싸졌으니까 얘 안 사지 근데 A를 안 살 때 B를 샀네요 이렇게 된 거죠 왜 안 살 때 B를 샀냐 비슷하니까 얘 안 샀으면 대신 비슷한 다른 걸 사야지 이걸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대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만약에 세 번째 보죠 C 재화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D를 샀대요 야 C가 비싸졌는데 왜 D를 샀지? 어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관련이지? 대체제냐 보완제냐 따져야 되겠죠 이때 C의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가 수요법칙으로 비싸면 안 산다 그럼 C를 안 산다고 할 수 있죠 수요법칙을 썼어요 그러면 얘 안 살 때 얘도 안 산대요 안 살 때 안 샀다? 왜 그래요? 얘 없으면 얘도 필요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 이걸 보완제 관계라고 하죠 이건 1년 내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관계 대체제 보완제 자 이해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뿌듯해요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가서 너무 많이 욕심내지 않더라도 심기일자는 사실 모든 내용을 다 수업에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겠죠 그 부분들만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정확히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주도뿐 없어요? 제주도 날씨가 궁금한데 어제 합격하신 수험생 중에서 통영에서 택배로 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소금물에 굴을 씻어가지고 밤늦게 11시 반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굴을 먹자라고 해서 굴을 그냥 엄청 먹었더니 속이 조금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생굴을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분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통영에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제가 직접 인사는 못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굴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싱싱한 굴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입니다 3번 보죠 3번 3번 문제는 좀 보너스 문제인데도 보너스 문제인데도 정답이 이렇게 많이 높진 않네요 이렇게 오답도 많이 있어요 자 저량과 유량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건 보너스 문제예요 자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양을 얘기할 때 유량과 저량이 있다 자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첫 번째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 저량이고 일정 기간을 잡고서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했고 자 이걸 외웠어야죠 저량은 우리 시험 문제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 이상의 저량은 안 나왔으니까 외워야죠 자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죠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게 이제 저량이죠 자 저량이고 자 그러면 유량은 대부분 이것 뺀 나머지가 대부분 유량이에요 중요한 개념은 다 유량이에요 근데 이제 유량을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거 수입, 지출 합쳐서 수지라고 하죠 수요 공급 이걸 합쳐서 수급이라고도 하는데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니까 거래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이게 사실 수입, 지출은 투자론에서 엄청 공부할 거고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을 엄청 공부하죠 중요한 개념들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거 수요량, 공급량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공부가 됐는데 좀 더 심화된 내용의 문제를 묻는다라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인구수라고 하면 이건 저량이에요 인구수, 인구라고 하든지 인구수라고 하면 저량이고 근데 인구 증가량 또는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뭔가 저량에다가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유량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치라고 나오면 이건 저량이에요 저량인데 가치 상승분이라고 나오면 변하는 값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해해보죠 자 인구를 한번 보죠 A지역의 현재 인구수가 5만이다 이건 맞아요 A지역의 현재 인구수가 5만이다 이건 맞는데 A지역의 현재, 현재가 현재 인구 증가량이 3천이다 이 말은 틀려요 자 3천, 인구 증가량이 3천이라는 건 1년 동안 이렇게 기간이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3천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는 이제 가치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10억이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가격은 현재, 현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시점과 어울리는 개념이 맞는데 저량인데 만약에 가치 상승분 얘기하면 현재 가치 상승분 1억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1년 동안이라는 말이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저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변하는 개념이다 유량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출제자가 응용 문제를 낸다라면 저량에다가 변하는 값을 연결시키는 합성어가 나오면 저량의 변동 부분은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저량이 변하는 값 그러니까 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는 값이 나오면 무조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변하는 값은 유량이다 통영 갔다가 제주도 저도 가고 싶네요 제주도 그렇죠 보완제 맥주 땅콩 맞아요 맥주 땅콩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한 경우만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맥주 먹을 때 땅콩도 먹지 그러면 땅콩과 맥주가 보완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제안은 무조건 보완제다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해하시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통영 갔다가 통영 통영 좋죠 저의 첫사랑이 통영에 살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제 첫사랑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3번 풀어보죠 그리고 이 열 문제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프레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은 보충수업이고 편한 수업이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정확히 알아가는 걸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니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있다라면 이 수업과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에 보죠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측정하는 건 이건 유량이죠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거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저량이죠 틀렸고 자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이었어요 제자가 통부인 그러니까 통화량 그 다음에 가치 제자 가 자 통부인에서 인구는 저량인데 여기에 증가량이 나왔어요 변하는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량이 돼야 돼요 저량이 애가 될 수 없어요 인구수 또는 인구규모 인구 이렇게 나와야 저량이지 인구 변동분 인구 증가량 인구 감소량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값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량이 된다 자 4번에 유량 유량은 자 수입과 지출이니까 수입 유량 맞고 수요 공급에 거래량 맞는데 여기에 재고가 나오면 물론 이제 공급량 얘기가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될 수 있는데 재고 주택 공급은 저량이라고 우리가 시장론에서 배웠어요 유량 개념은 공급량 중에 신규 주택 공급량을 유량이라 하고 여기서 한번 좀 더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얘기할 때 주택은 신규 주택 신규 주택 공급도 있고 재고 주택 공급도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잠깐 얘기하면 주택을 공급할 때 개발자가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죠 이것도 공급이고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것도 이것도 공급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쓰고 있는 재고 중고를 재고라 그래요 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것도 이것도 공급인 거예요 사실 주택 시장에서 대부분의 공급을 차지하는 건 신규보다는 재고 주택 공급이 훨씬 많아요 자 근데 우리 공급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신규 주택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만든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동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간을 잡고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유량 개념이고 자 재고 주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팔려고 내놓는 건 아주 시점 짧은 시간에도 가능해요 단기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재고 나오면 우리가 저량이라고 외웠죠 짧은 시간에 가능해서 이걸 시점에서도 가능한 공급이다 해서 저량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장기 공급이라고도 했고 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단기 공급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저량, 유량 모두 다 분석해야 된다 유량만 분석하지 않고 저량도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은 재고 주택 공급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사실 대부분 차지하니까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저량 개념이죠 자 5번 문제 보죠 5번 지문 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 현재 현재 현재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시점에서 총 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자 쓰고 있는 주택이 500만 채 있다는 거예요 쓰고 있는 주택이 500만 채 있으니까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공급량이 500만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500만 채인데 중요한 건 이건 얘가 중요하죠 얘가 얘가 이건 저량의 공급량이냐 유량의 공급량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얘가 시점이니까 이건 무슨 공급량이다 저량의 공급량이다 여기에 만약에 기간이 나온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다 무시해도 사실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시점이 나오면 이건 나머지 내용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지문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는 맞았어야 돼요 맞아야 되고 다음에 실수하면 안 되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냈을 때 정답률이 9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노력하시고 인구 글씨만 보고 3번으로 체크했네요 라고 했는데 그런 실수 안 해야 돼요 출제자는 그냥 내는 문장이나 단어들은 없어요 이건 충분히 연습했을 때 필요 없다는 걸 솔직히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좀 더 문제 풀 때 신경 쓰시고 재고주택 공급량은 변동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고주택 공급량은 변동량이 아니에요 딱 존재하는 양을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양 쓰고 있는 주택량 실제 존재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량의 개념이 나오면 변동하는 값은 유량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재고주택 공급은 쓰고 있는 실제 존재의 양을 얘기하니까 이건 시점에 가능한 존재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수업 중에 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제가 좀 해석을 더 해드릴 내용이기도 해요 낚였을 거예요 그래요 낚였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몰랐다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오픈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실수로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도 범할 수 있으니까 출제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냈을 때 어 너 이거 낼 줄 알았어 라고 하고 당연히 틀렸지라고 해석할 정도로 좀 마인드를 좀 접근을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세 문제를 풀었는데 50분이 지나갔네요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원래 이제 시간은 5시 반까지였는데 좀 만약에 못 풀었다면 다음 심기일전에 또 할 거니까 너무 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보충수업을 하는 거니까 자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 보니까 정답이 이렇게 돼 있고 정답이 돼 있는데 오답도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 중에 열심히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정교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더 많이 맞을 줄 알았어요 사실 수업 중에 열심히 잘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사실 오답이 이렇게 많아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사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자 균형점의 이동 문제 균형점의 이동 한번 우리 내용 한번 잠깐 보죠 스마트학 개론의 26페이지 내용인데 자 26페이지에서 이제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판정 이렇게 나왔는데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시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얘는 수요를 D라고 썼어요 공급을 S라고 썼고 여기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시장에서 있는데 만약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근데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여기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균형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균형점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점이 이동했다 그러면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했고 이때 양을 균형 양이라 했는데 새로운 균형점의 균형 가격이 올라갔고 새로운 균형점의 균형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상승했냐 하락했냐 균형량은 증가했냐 감소했냐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가면 가격 하락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왼쪽 가면 양 감소 이렇게 배웠죠 이걸 배우는 것이 이제 이런 걸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 균형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균형의 이동인데 자 한번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균형의 이동을 판단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일일이 그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고 이건 나중에도 돼요 뭐 그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수요나 공급이 변하고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양이 어떻게 변했냐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따지는 것이 균형의 이동이에요 수요법칙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죠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정하는 게 수요법칙이에요 근데 균형의 이동은 수요나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이나 양이 어떻게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법칙과 전혀 달라요 수요법칙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준다 수요량이 준다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것만 수요법칙이에요 절대로 반대로 가는 건 수요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만 가는 게 수요법칙이다 비싸면 안 산다 물론 싸면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요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으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균형의 이동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나 양이 어떻게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에서 수요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뭔 소리하고 있지 라고 생각은 안 되고 수요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를 묻는 거고 균형의 이동은 수요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나 양이 어떻게 변하냐 그때 말하는 가격과 양은 균형 가격, 균형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나중으로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됐거나 균형의 이동에서는 수요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머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심히 함께 같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그럼 보죠 이제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우리가 알아낼 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양은 무조건 증가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고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하면 양은 무조건 감소해요 첫 번째 판단할 건 양을 먼저 판단해야 돼요 양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균형 이동해서 자 두 번째 이제 균형 가격을 판단할 때는 이건 시장의 논리죠 시장 논리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자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가격은 오를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갈 거다 이건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해서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공급이 없어서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오를 거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가격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은 다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냐를 따지는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거고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이 두 가지가 있고 증가 감소가 각각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이걸 나눠서 봤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하는 것만 판단한다라고 나왔어요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 곡선만 오른쪽 같다는 얘기예요 수요 일정하고 공급 증가했다 그럼 얘 볼 필요 없고 얘만 판단한다 증가하면 양 증가 이렇게 나올 거고 수요 등 공급이 등 증가하면 무조건 양 증가하죠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한다 두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할 때가 있어요 둘 다 변할 때 변화폭을 제시할 때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누가 더 조금 변했다 그러면 크게 변한 변환폭이 큰 쪽만 판단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대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변한 경우 그러니까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게 변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서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 상승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둘 다 변했을 때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좀 중요한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알 수 있고 하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 보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수요 증가하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하니까 양 증가죠 얘도 양 증가시키고 얘도 양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되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무조건 증가되었을 거고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켰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켰을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판단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이따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얘 양 증가시켰고 얘 양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했지만 얘는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렸으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알 수 없다 갑자기 채팅창에 아무도 글이 없어요 다 주무시거나 나가신 건 아니죠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변화폭이 똑같다 변화폭은 제시한 거예요 똑같다라고 제시한 거죠 그럴 때 보면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경우 그러면 양 증가시켰고 얘도 양 증가시켰으니까 둘 다 양은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되었을 거예요 근데 수요 증가에서 가격은 올랐을 거고 공급 증가에서 가격은 내렸겠죠 근데 똑같이 변했으니까 얘가 가격을 100원 올렸다라면 얘는 100원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올린 만큼 내렸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를 가격이 불변한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는 하나가 일정한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이 증가 수요 증가는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렸는데 똑같이 변했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네 집중하고 있다고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해요 집중 집중 집중하고 있다 화이팅이에요 네 집중하시고 자 5번 엄청 중요하죠 5번 자 이건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완전 비탄력 한번 정의해보면 얘 보죠 자 P, Q가 있을 때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이라고 배웠어요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이제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 곡선은 수직선이라 그래요 수직선 자 근데 이 선들은 이 수직선이라면 이 선 위에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직선이다 보니까 점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 간다는 건 양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양이 감소도 될 수 없고 양이 증가도 될 수 없는 곡선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변화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양이 변화 없다 이걸 불변이라고 해요 한자로 불변 그럼 양이 불변한다는 건 양이 일정하다 양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의 특징은 양이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 양이 고정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양이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양이 얼마예요 언제나 100이겠네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100으로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함수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양은 항상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함수식으로 Q는 100이다 이렇게 끝나요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함수식을 볼 때 Q는 숫자 이렇게 바로 써졌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식은 Q는 100-2P 이렇게 P와 Q가 같이 있는 걸 쓰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 양은 언제나 100이구나라고 양이 100이다 양이 100으로 일정하다 그럼 양이 일정해야 되면 좌우로 안 가야 되니까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은 완전 비늘이지 완전 비탄력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 완전 비탄력 하나 더 하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1년 내내 무조건 딱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평선이면 얘는 완전 탄력이라 그래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라고 하고 얘를 수평선 이 수평선도 보니까 점들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양은 감소 증가할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없고 하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고 얘가 만약에 200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언제나 얼마로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니까 얘의 함수지를 어떻게 쓰냐면 가격은 언제나 200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P는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함수식은 P는 숫자 Q는 숫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함수식은 독특한 함수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스마트학기론의 이 직구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리니까 수직선이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하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게 양이죠 양이 변하지 않아요 양이 일정이다 양이 불변이다 근데 양이 0으로 일정한 건 아니에요 양이 만약에 100으로 일정하다면 함수식은 Q는 10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완전 탄력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하나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왔고 공급이 증가했다 근데 우리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가 일정한 거예요 완전 탄력이면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가격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결정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할 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급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양 증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만약에 네 번째 보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뭘 정해요 양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얘에 의해서 양은 무조건 일정하다 그럼 양은 정해졌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건 변한 거에 변한 거에 의해서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정확히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만 딱 이해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경제론에서 이 내용이 조금 여러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겠는데 공부를 하고 하고 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네 그래요 잘했어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내린다 수직선 그래요 기억하기 좋죠 꼭 기억해서 합격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한번 다시 풀어보죠 균형점의 이동 설명이 좀 많았는데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쭉 정리해서 이 문제 하나 이거 풀려고 지금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보죠 자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수요 증가해서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났을 거다 자 증가하면 양 증가 그럼 균형량은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물어보지 않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맞네요 균형 가격 상승 자 두 번째 공급의 감소도 일어나고 수요의 감소도 일어났는데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작은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죠 감소니까 양은 감소 자 감소면 무조건 양은 감소죠 수요 감소니까 안 살려고 한 거죠 그럼 가격은 하락 맞네요 얘도 맞고 자 세 번째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똑같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네요 그럼 변화폭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일정한 게 하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변화폭이 똑같으면 일정한 게 하나 있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실수가 좀 줄어들겠죠 자 보면 증가 양 증가 수요 증가는 양 증가시켰고 공급 증가도 증가하니까 양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양은 증가했을 건데 자 수요 증가에서 가격이 올랐고 공급 증가에서 가격이 내렸겠죠 근데 똑같이 변했어요 가격을 100원 올린 만큼 100원을 내렸으니까 가격은 결국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우는 일정한 값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4번이 좀 중요한데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면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겠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지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어 변화폭을 주어지지 않았네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양 증가했고 얘는 양을 증가시켰고 얘는 양을 감소시켰어요 그럼 양은 증가됐냐 감소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알 수 없어요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의 변화는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나와죠 맞는 얘기네요 물론 수요 증가는 가격 올렸고 공급 감소도 가격 올렸어요 그래서 가격을 묻는다라면 가격은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양은 얘는 양을 증가시켰고 얘는 양을 감소시켰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 보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얘기가 완전히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완전 탄력이면 무슨 선?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우리 완전 빛 내린다 자 완전 탄력 수평선은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 탄력이니까 무조건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양을 결정하는 건 얘가 양을 결정하겠죠 수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보니까 제법 많이 틀렸어요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틀리신 분들은 모두 정답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돼요 자 균형점의 이동이었고 자 5번 문제 한번 보죠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 많이 틀렸어요 정답이 오히려 오답보다 더 조금 있어요 이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고 좀 고민 좀 해보죠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5번 문제 자 어떤 문제인지 사실 계산 문제가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가 항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계산 문제는 내가 연습만 하고 수업만 잘 듣고 이해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잡혀져요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배운 내용은 다 풀어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쉬워졌다 그러면 그때는 합격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5번이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잠깐 쉬고 풀어주세요 아 잠깐 쉴까요 아 그래 5번 풀고 5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쉴게요 5번까지 풀고 쉬고 끝낼지 더 할지는 좀 고민해보고 5번 문제 보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두 개가 나왔는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자 보니까 균형가격을 물어봤고 어? 아 제가 보니까 뭔가 미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 같은데 아우 제가 문제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죠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공급곡선의 기울기 맞아요 교수님께서 밖에 계시는데 야 오답률이 낮으면 네가 실수한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제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일단 보죠 자 우리가 곡선의 기울기라고 할 때 자 이건 우리가 함수식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요 자 곡선의 기울기 크기는 거미지 비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였냐면 기울기의 크기나 그걸 구할 때는 자 P의 개수분에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값을 쓰면 얘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의 크기라고 나온다라면 절대값을 쓰면 되고 기울기 값을 어떻게 구하냐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 그럼 공급곡선이니까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공급함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따져보니까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는 P앞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Q앞의 숫자 그럼 얘의 기울기를 보면 P앞의 숫자가 1이고 Q앞의 숫자가 1이니까 얘는 1분의 1이죠 1분의 1 얘가 기울기예요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는 P의 개수가 2고 Q의 개수가 1이니까 기울기 크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에서 얘는 1이고 얘는 0.5니까 기울기 크기는 0.5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0.5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감소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돼야 돼요 1번 아니면 4번 자 그리고 이제 균형가격을 물어봤는데 자 균형가격을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급함수는 Q는 30 플러스 P에서 Q는 25 플러스 2P로 이렇게 변했다 자 수요함수는 공급이고 수요함수는 Q는 150 마이너스 3P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처음에도 이거고 나중에도 똑같이 Q는 150 마이너스 3P일 거다 자 그래서 이때 균형이 있을 거고 첫 번째라고 해보죠 이때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균형이라는 말은 수요가와 공급 것이 양도 같고 가격도 같을 때 균형이라는 말을 써요 균형이라는 건 같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균형일 때 여기는 양과 여기는 양은 균형이라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얘와 같다라고 나왔고 얘 같다 얘도 얘와 같다고 나왔어요 근데 얘와 얘게 공급의 양과 수요량도 같으면 얘 오른쪽도 같다고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쓰는 거예요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3P니까 얘 넘기면 P를 넘겨서 P끼리 숫자끼리 이렇게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는 1P를 얘기하니까 넘어가면 4P가 될 거고 얘를 넘어가면 30을 마이너스 30이 될 거니까 150 마이너스 30이니까 120이 되겠네요 그럼 P는 얼마? 30 이렇게 되겠네요 P는 30 P는 30 얘 보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균형이 있다라면 얘와 얘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우변과 여기는 우변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25 플러스 2P는 150 마이너스 3P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P가 플러스 3P가 되니까 5P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150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럼 125가 되겠네요 그러면 P는 10 15 이렇게 되겠네요 P는 15 520 5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15가 감소했다 가격은 15가 감소했다가 답이 없죠 이럴 수가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부끄러워라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2분의 1 감소가 나와야 되고 15가 감소가 나와야 되는데 답을 뭔가 내가 잘못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당황스러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풀어보죠 자 공급곡선의 기울기라고 물어봤어요 기울기 기울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하니까 자 공급곡선의 P의 개수 1 Q의 개수 1 그래서 1분의 1 P의 개수 2 Q의 개수 1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1에서 2분의 1 됐으니까 2분의 1이 감소했을 거다 0.5가 감소했을 거다 0.5 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그리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균형 가격이 자 공급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고 수요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똑같을 거다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아요 균형일 때는 수요랑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우변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넘어가면 4P 넘어가면 120 P는 30 맞죠 P는 30 자 여기도 똑같이 균형이라면 같을 거니까 우변 똑같을 거래서 25 플러스 2P는 150만은 3P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넘기면 5P가 되고 넘기면 125가 되니까 P는 15 그러면 15가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5 감소가 없네요 좋았어요 이 문제는 모두 정답 모두 정답 처리로 하겠어요 자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로 하는 걸로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균형에서 균형 가격이나 양을 구하는 문제였고 자 균형의 크기를 같이 한번 묶어놨지만 균형의 크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균형 양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P가 30이니까 여기에 3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양이 균형 양이 되는 거예요 30을 대입하면 균형 양은 60이 되겠네요 처음에 균형 양은 60 여기에다가 15를 대입했을 때 15 맞죠? 제가 뭐 잘못 푼 거 아니죠? 잘못 푼 거 있나? 5 감소 아닌가요? 어 뭔가 내가 잘못 푼 거 같아 어 당황해라 자 2P 2P 25 플러스 2P 150만에 3P 맞고 자 그래서 2P 맞고 3P 넘기면 5P 넘기면 125 그러면 525 525 25 15 15 감소 15 감소 맞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15 30이니까 75 얘가 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은 15가 증가인데 양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아 양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균형 가격을 물어봤네요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은 15 감소고 양도 양은 15 증가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죠 네 뭐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기울기는 0.5 감소 P는 P 뭔가 5 감소 1권이 5 아니고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일단은 일단은 우리 잠깐만요 제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